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여름 휴가지로 전북을 선택해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될 것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봤을 뿐 경제 회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이낙연 총리가 분산과 익산, 전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연말에 공개될 미륵사지 석탑을 미리 둘러보고 유고한 백제의 유물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공식적으로는 여름 휴가지만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총리의 전북 방문은 GM 군산공장이 가동 중단된 지난 5월 이후 처음.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총리의 의지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휴가임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북의 기대를 모았던 삼성의 180조 원 투자계에게 전북이 왜 배제됐느냐, 정부의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대거 따라 나선 총리의 휴가 일정. 몸은 전북이었지만 전북과 소통하지 못한 이 총리의 방문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도내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33일째 폭염특보가 발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완주에 36.4도를 최고로 전주 36도, 익산 35.9도, 부안 35.8도를 기록했고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수치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1시쯤 남원시 주캉동의 한 하천에서는 12살 소년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됐지만 구조대원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도내 주유소 판매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05.7원으로 근래 들어 가장 높았던 지난 2014년 12월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경유 역시 리터당 1,405.2원으로 지난 3년 7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암환자 발생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익산 장전마을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가 떼죽음에 주민들이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대책위는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발생의 근원지로 지목된 비료공장 아래쪽 저수지에서 어제부터 다량의 물고기 사체가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비료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흘러들어 물고기 폐사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회 회장이 대입 정시 확대를 수용한 교육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협의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정시 확대라는 공론화위원회의 대입 개편 권고안을 수용한 것은 교육계약이고 시도교육청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7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능 성적 선발 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